개별 넘버가 이제 카고로 넘어갈 수 있어도 가격이 동일해졌거든요. 아 이제 개별 넘버가 카고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? 네. 그게 변경됐어요. 아 그럼 이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? 21회식에 23만이고 네. 디질트럭입니다. 아 네. 안녕하세요. 네. 문자 남겨주신 거 보고 방금 전화하셨죠? 셀프로다 그거 정리하시려고요? 그것도 개별 넘버예요? 네네. 개별 넘버예요. 개별 넘버가 이제 카고로 넘어갈 수 있어도 가격이 동일해졌거든요. 아 이제 개별 넘버가 카고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? 네. 그게 변경됐어요. 아 그럼 이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? 21회식에 23만이고 지역은 어디세요? 용인이요. 아 저각이에요? 네네. JM 특장인가 그거예요? 네네. 차량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신가요? 아 네네. 잠깐만요. 아 그거랑 등록증이랑 보내주시면 네네. 차량 가격, 번호판 가격 각각 견적 내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지금 직접 차주분이세요? 네네네. 차주분이요. 아 지금은 일하고 계시고요? 아니요. 지금 일 안하고 있어요. 아 차를 세운 거예요? 아니면 오늘만 쉬는 거예요? 아 오늘만 쉬는 거예요? 아 알겠습니다. 알려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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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